아, 나 이거 근데 애매한데 이거? 이거 힘들지 않아. 이걸 일단 마이크 대나? 아니, 아니, 아니. 나 괜찮아? 어, 일단 해 봐. 야! 오케이, 오케이. 이거 맞지? 저도 스쿠터 한번 타보고 싶었고. 왜냐하면 정말 썸이라는 느낌으로 같이 타보고 싶었던 게 로망 아닌 로망이 있어서. 그리고 저 도자기 제일 하고 싶었거든요. 제 성향이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서. 사실 저는 도자기를 좀 더 원했던 면도 있거든요. 선물, 서로 해 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고. 바이크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렇게 또 서로. 이게 갈리네. 이렇게 또 서로 같이 데이트를 하려고 했는데 또 서로 취향이 다를 수 있는. 그렇지, 그렇지. 시작! 시작! 게임을 또, 고전적인 게임을 또 해 주셨어요. 클래식으로 표현 했으恭pack. 클래식, 클래식. 근데 이거는 코러 중요한 부위가 다 닿잖아요, 터지면서. 약간 키스보다 센 것 같아. 키스보다 세요? 이번엔 다 닿잖아. 그렇지. 강렬하게 닿지, 그렇지. 아, 어떻게 해. 나 이런 거 좋아해. 차라리에서 터지지 마라. 아, 됐다. 도자기 남았다. 도자기 하시네. 고생했다, 진짜. 아, 이건 안 되겠구나. 오늘은 안 되는 거구나. 그냥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